두번째 간식 두번째 간식 요리 오세요 준비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천 젤로를 만들 거니까 한천 젤라틴 젤라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라겐 젤라틴은 찬물에 젤라틴 오에 물 1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먼저 불려요. 그래서 요걸 지금 제가 불려 놓은거에요 불려 놓은거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건 콜라겐 콜라겐은 이제 20미리 아 200미리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2그램 종이컵 하나에 2그램 그리고 젤라 요거 한천가루는 200 종이컵 하나에 4그램 그거를 기본으로 하시는거에요. 그리고 뭐 석류 지금 이렇게 사다가 뜯어서 하실 수도 있고 번거롭잖아요 요즘 시내 나가면 석류즙도 있고 주스도 있고 많아요. 그거를 요렇게 주스로 저는 준비를 해서 먹거든요 좀 따뜻하게 해서 붓구요 그 다음에 한천 제가 불려 놓은거 그거를 넣습니다. 물량하고 거의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막 몇 그램에 몇 그램 이렇게 신경쓰지 마세요 그럼 짜증나 거든요. 그렇죠 할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에 2그램이다 2그램은 티스푼 반이다 4그램은 티스푼 하나다 그것만 머리에 넣고 계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잘 저어줍니다. 따뜻한 물에 물론 우리 한천가루 젤라틴은 녹여놨죠. 그렇게 해서 그냥 넓적한 그릇에다가 그냥 예쁜 그릇에 손님 오실 때는 예쁜 그릇에다가 한 냉장고에다 서너 시간 넣어놓으면 그대로 굳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외에 내가 먹을 때에는 이 아이스트레이. 그럼 작게 하나 시간씩 꺼내보고 싶겠네요. 왜 하나만 먹어요 몇 개씩 먹어도 될까요. 그래서 이렇게 츄레에다가 집어넣고 요것도 냉동이 아닙니다. 냉장에다가 세네 시간만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탈렁탈렁탈렁 돼요. 그럼 그거 이제 손님 앞에 한 개씩 디저트로도 좋고 집에 있을 땐 간식으로 좋고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털렁털렁한 게 생겼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저희 앞에도 있어요. 가지고 계시죠. 이게 약간 소고깃집에서 간? 약간 그런 느낌이죠. 이거 맛있다. 새콤하고. 네. 시원하고. 편하면 만들기 싫어. 시큼해가지고 입맛이 상악도네요. 구의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간식. 그렇죠. 네.